안녕하세요. 석후입니다. 곧 부처님 오신날이라 영덕 홍려남에 내려가기 전에 단양 광덕사에 들렸다가 내려가려고 하네요. 광덕사에 도착했네요. 개시마을 홍려남에 도착했네요. 유채꽃을 많이 심어놨네요. 홍려남에 도착했네요. 연하산 홍려남이에요. 노란목단이 이쁘네요. 노란목단이 이쁘네요. 노란목단이 이쁘네요. 노란목단이 이쁘네요. 노란목단이 이쁘게 피었어요. 수국이 이쁘게 피었어요. 동해안에는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용왕당이 따로 있어요. 수국이 이쁘게 피할 때는 기록이 이쁘게 피할 때는 도착했어요. 불도와가 활짝 폈다가 하나씩 하나씩 쥐고 있네요. 불도와가 이쁘네요. 불도와가 이쁘네요. 불도와가 이쁘네요. 불도와가 이쁘네요. 계량종 작약의 꽃이에요. 작약꽃이 연꽃처럼 은은하니 멋지고 이쁘네요. 오늘은 오자마자 텃밭 풀작업 부터 시작할거에요. 풀이 많이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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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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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